근데 만약에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처럼 반등을 빠르게 하는 곳이라고 하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서울부터 반등하는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할 때 정말 이런 시기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아파트 중도금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 내고요. 나중에 잔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집을 살 때 계약금 처음에 주고 나중에 잔금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저희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계약을 한 곳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좋은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 부동산 소장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셨던 게 이렇게 그냥 계약금하고 잔금만 설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도금을 설정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전까지 저는 중도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소장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도금을 일단 설정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약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집을 살 때 계약금만 딱 보내놓으면 나중에요. 혹시나 매도자가 마음을 바꾸면요. 그 계약금의 두 배, 두 배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액 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부동산이 반등을 하는 시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매도자가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에도 갑자기 천만 원씩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황을 보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팔면 안 되겠다. 내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을 하더라도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부산에 있는 단지를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창 부산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배액을 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인께서 엄청 속상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반등이 빠른 곳들은 충분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중도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도금을 설정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계약의 무게가 딱 실리면서요. 이걸 함부로 파기할 수 없어요.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 매도자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금이 설정이 돼버리면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양쪽에 이 매수자, 매도자가 합의를 봐야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565조에 보면요. 해약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를 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약정이 없다는 것은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일방이 파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을 꼭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우리가 부동산 상승장으로 갈 때는 중도금을 웬만하면 꼭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은 도대체 얼마를 설정해야 되고 중도금을 설정하는 그 시기는 별도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다 합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매도자,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매도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금액도 정하셔야 되고 그 시기도 정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처럼 반등을 빠르게 하는 곳이라고 하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좀 빨리 중도금을 설정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계획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래할 때 어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받으면 그냥 계약금의 일부를 중도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꼭 매도자나 부동산과 상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잔금을 정하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이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요.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재산세를 내는 날인데요. 재산세는 딱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계약일이 6월 1일에 인접해 있다고 하면요. 오히려 잔금을요. 6월 1일 지나서 하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해야지 재산세는 매도자가 내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파시는 분도 재산세를 6월 1일에 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잔금일을 잔금일을 그 이후로 한다고 하면 매도자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집을 살 거니까 재산세는 반반을 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집을 살 때 제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부동산에서 그러면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자기가 매도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반 내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저는 반반 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면 그냥 재산세 내가 다 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미리 조금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계약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금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6월 1일에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봐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계약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걸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미리 미리 따져보시고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